자 시우야 이거 봐 야 신난다 우와 이게 뭔지 알아? 네 주먹밥 주먹밥 뽀로로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먹밥 뽀로로 우와 시우는 진짜 신나겠다 엄마랑 뽀로로 주먹밥 만들기 치키치키 흔들어서 밥 넣고 꾹꾹 누르면 뽀로로가 짠 멋이게 되는 거야 루피 에리 크롱 크롱 맞아 자 뒤에 좀 보자 구성품이 몰드들이 4개 있어요 크롱 에리 뽀로로 루피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가지 주먹밥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주먹밥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오픈 렛츠 오픈 주먹밥 뽀사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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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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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쟁반 됐다 나 주먹밥 좋아요 이거예요 설명서를 읽어봐야지 이거 빼야지 이거 빼야지 이거 빼야지 우와 멋있어요 이거예요 아 그거예요? 자 루피 오로로 에리 에리 밥 한 공기 참기름 한 스푼 소금을 약간 섞어서 섞어요 섞어서 누르면 돼요 밥이 다 됐습니다 근데 좀 뜨거워요 뜨거워서 좀 기다리고 참기름 맛있는 참기름을 좀 넣고 그리고 소금 맛있는 씨솔 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밥을 넣습니다 지금 다음에 앞에 장갑 줄게 좀 넣어봐요 자 우리 장갑을 장갑을 다 써가지고요 장갑이 없을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이 좀 뜨거운데요 조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근데 이거 많이 묻는다는게 우와 된거 같아요 자 밥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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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러 네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됐다 자 열어가지고 봅시다 뽀로로 주먹밥 뽀로로 우와 주먹밥 여기다가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딱 올리면 멋있는 조만간가 되참 거예요 어둬둬둬둬 그렇게 세게 안되네 어떻게 세게 안되네 우와 크롱이 멋있게 됐네 크롱이 멋있게 됐습니다 우와 크롱 밑에 거를 빼고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망가뜨린다 이거 망가뜨린다 망가뜨린다 주먹밥 안돼 안돼 시우야 안돼 밥이 이렇게 됐어 밥이 이렇게 됐어 오 마이갓 응가하는거에요? 응가하는거 같은데 응가하는거 아니야? 응 비슷한데 응가 다 했어요? 나 했어요 우와 에리다 내가 잘했어요 잘했다 진짜 에리를 만들었네 어떻게 해야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자 잠깐만 이걸 누르면 안되잖아 손으로 누르면 안되니까 이걸로 누르는거야 잠깐만 에디 어디있어? 여기있잖아 에리 쓰니까 이걸 눌러서 빼면 되지 이렇게 됐다 됐습니다 에디 에리 성공 우와 멋있게 나왔네 안돼 에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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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안돼 에리의 얼굴이 반죽해졌어 아 이거야 에리가 아니라 에리 몬스터 에리 몬스터 에리 몬스터 에리 몬스터